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검수 저글래 해니 형제들 전부 다 들과 싫어 얘말던 폭밥 이번엔 니로 닥터 감성같은건 안팔어 나원에 파면 날 바보로 받던 애들아 제발 펩슨을 크게 더 봐줘 내 바보로는 창피할 것들이 없게 본다고 시켜네 바로 난 내 같은 밧줄을 절대로 내려올 일들이 없지 뭘 랩필 땐 오르던 자리 넌 애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들어 지키밋다니 넣지 돈을 바라봐 랩파드는 바라처럼 얼굴을 바람하고 불만들에 가지 내가 문제아라 시X나 무리들은 내가 말해라 내가 그냥 받아버리는게 편하네는 별것같은 비비바러 난 내 포가 네게 말을 끊는다 요즘 싸인 큰돈 벌어 야이 야이 시X야 버전하는 남자 쪽팔리면 왜 랩필지 않나 집이 나가넣으면 파워도 찍어발라야 고마운이라도 이쁘당하게 찍어 담아야 요즘 싸인 큰돈 벌어 야이 야이 시X야 버전하는 남자 쪽팔리면 왜 랩필지 않나 집이 나가넣으면 파워도 찍어발라야 고거고 난 니네 찍어 담아야 왜 써? 예술? 난 몰라 이 세계에서 만약 사과 나무 씨를 치운다면 난 됐어 니까 말아 노션은 최고하니 최선 팍을 맞춤 나게 여러 귓구멍을 알겠어 왜 써? 예술? 난 몰라 이 세계에서 만약 사과 나무 씨를 치운다면 난 됐어 래퍼? DJ? 댄서? 뭐 탈런? 투명해졌다고 말하는 너에게 말해줄게 야 요즘 싸인 큰돈 벌어야만 해 근데 쉐키야 나 화장하는 니가 쪽팔려서 랩필지 했다 그래 TV 나가려면 파워도 찍어발라야지 여자같이 집부장하게 찍어드라마야지 요즘 싸인 큰돈 벌어야만 해 아니 근데 쉐키야 나 화장하는 니가 쪽팔려서 랩필지 했다 그래 TV 나가려면 파워도 찍어발라야지 야 나 속하고 난 니네 찍어발라야지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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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